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을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VP라고 해놨죠? 버브프레이시즈라고 하는거에요. 동사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현대문법에서 말하는 동사구에요. 여러분이 구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 보면은 앞에 필수강이라고 되어있는 데가 있을 거에요. 필수강이라고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여기 쭉 보면 여기 필독강이라고 되어있죠. 필독강이. 필독강이라고 되어있어요. 여기 필독강이를 보면은 세번째인가에 구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구에 대한 정의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에요. 그래서 아무튼 동사구라는거. 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프론팅. 선행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지만 이것은 문법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꾸로 내려가서 도대체 동사구의 프론팅이라는게 뭔지를 배우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죠. 자 쭉 내려가 봅니다. 뭐 A, B, C, D의 공통. 이해들어갈 단어죠.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죠. 자 여기 보면 V, B. 동사구의 선행과 대조동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사구. 버브 프레이즈이즈. 보통 우리말로 할 때는 버브 프레이즈 그래도 되지만 영어로 한다면 버브 프레이즈이즈. 복수용으로 이름 명칭도 해야 되겠죠. 동사구는 구구종 문법이라고 해요. 프레이즈 스트럭처 그래머라고 해요. 구구종 문법에서 말하는 동사이에 따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But he swallowed it every muscle. 그렇게 되어있는데 muscle이죠. 한 조각 다 하나. 모든 조각 다 이런거죠. 그는 삼켰다. 근데 이거를 조동사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대조동사 did를 사용해서 did swallow i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대조동사는 이게 쓸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쓰게 되고 did swallow it이 되는거죠. 이랬을 때 동사구인 swallow it을 앞으로 프론팅 시키는거에요. 그럼 swallow it, he did.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것을 동사구가 앞으로 나왔다 그래서 동사구의 선행이라고 얘기하는거에요. 물론 여기서 지금 every muscle 이렇게 얘기한거는 조금 어렵죠. 여기 he swallowed every muscle.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대명사로 먼저 사용을 하고 다시 밝히는거. 이런 것을 우향분리. 자향분리가 있고 우향분리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he swallowed every muscle. 이렇게 하지 않고 대명사 it대로 써놓고서 뒤에다가 다시 쓰는거에요. 그래서 right 오른쪽으로 dislocation. 위치를 분리시켜 놓는걸 말해요. 컷맞 찍고 약간 떼어서 쓰는겁니다. he swallowed it, 컷맞 찍고 약간 떼었다가 every muscle. 이렇게 하는거에요. 암튼 그건 여기서 배울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 되시겠죠? 그 다음 he took a while. 그건 시간이 걸렸지만 they found each other. 그들은 서로를 발견했다. 이런거죠. 이것도 he took a while. they did find each other. 이렇게 did로 만들어 놓고 find each other를 앞으로 먼저 갖다 놓는거에요. find each other, they did. 이렇게 쓰는거에요. 그 다음에 wait, she did.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she waited죠. 근데 she did wait로 한 다음에 did wait를 앞으로 아, wait를 앞으로 보내놓고 wait 한 다음에 she did 그런거죠. 동사고 wait를 선행시켜 사용할 수 있다는거에요. 아, 여러분이 9라고 했는데 하나만 쓴다. wait는 한 단위 아니냐. 네, 그래서 아까 9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고 그랬는데 9구조 문법에 맞서 말하는 9는 원소의 집합이 하나여도 9라고 보는거에요. 꼭 이게 아까처럼 두 단위가 아니라 지금처럼 딱 한 단위만 돼도 괜찮대는거에요. 원소가 하나여도 동사고가 될 수 있다는겁니다. 그것이 현대문법의 9의 정의에요. 원소는 하나여도 상관이 없다는거죠. 예컨대 명사구를 얘기하면 걸즈는 걸 플러스 복수형이 된거죠. 그것도 명사구가 되는거에요. 어걸도 명사구고 더걸도 명사구지만 걸즈도 명사구가 될 수 있다는게 현대문법의 정의입니다. 자, upon each 요거는 분리된 분리된 관계사라고 하는거죠. 두 문장으로 그때가 그러고 나서가 그러고서 바로가 마지막이었다. 베니와 다른 사람들이 닭을 즐기고 닭과 닭요리와 치킨과 군감자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참 재밌죠. 닭고기는 불가산 명사인데 보통 그 다음에 로스포테이토스 이게 으깬 감자라면 로스포테이토 그럴거에요. 근데 이거는 알갱이가 군감자가 통감자가 막 보이는거에요. 치킨에다가 통감자가 막 들어있는거에요. 그래서 로스포테이토스 그런거에요. 그런데 이것도 엔조이토지 시킨거 아시겠죠. 데이 디드 잇 원래 이거 보면 근데 왜 이트로 써느냐가 문제인거죠. 이거 포테이토스는 가산명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주요리는 닭고기에다가 통감자 군 통감자 이쯤 되는거에요. 닭고기가 주요리에요. 감자가 들은거는 옆에 붙은거구요. 닭요리에요. 닭고기 요리 이게 단수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이트로 받는거에요.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도 디스 치킨으로 단수를 받고 있는거에요. 시 디드 인조 있어 인조 잇 앞으로 선행시키는 데이 디드를 뒤에 사용하는거에요. 프론팅을 시켜서 이해 되시겠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다시 문장을 보죠. 아이고 뭐 길고 어렵고 뭐 그렇긴 한데 한번 해보죠. 자 첫번째 읽어보죠.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I don't know 프린세스 공주님 모르겠어요. 영주님이겠죠. ask then you 뭐뭐해요. ask가 청유동사니까 원형을 쓰는건 맞는데 wait sheet 아하 그리고 시재가 보니까 5분 1시간 이상을 그리고 나서 the layered joined the layered 가 그녀에게 합류했다는거죠. 영주가 아하 그럼 여기도 시재는 과거겠죠. wait she did 인거죠. she waited she waited 이렇게 될걸 갖다가 wait she did 그런거죠. 물론 앞에도 앞에도 당연히 동사는 여기 wait 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다고 하셨어요. you should stay here 또는 you stay here 가 되는거죠. A번도 stay가 뒤에 wait 가 있으니까 you wait here you wait here 가 있으니까 wait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wait 를 써야 되겠죠. gabriel standing 서있었다 모라와 요리사 sweet tempered 달콤한 성격의 여인 윌라라는 이름을 as the two women discussed 논의한거죠. bowling a pageant 해프로 발음하는거에요. faejan faejan 꽝을 불 위에다가 굳는 것보다는 꽝을 삶는게 장점이 있다는 것을 논의했다. a subject gabriel no absolutely nothing about 관에서 아무것도 아는게 없다. when she heard the dog 쾅 하는 소리 들었다. a few seconds later she heard man 남자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그리고 이 돌바닥 위에서 그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이런거죠. 2번으로 갑니다. and even the balesians who took part 참여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could not attend as an independent delegation 독립된 대표로서 참가할 수 없었지만 had to be formerly 공식적으로는 under the plague of Jordan 요르단 깃발 하에 합류 하면 했다. it was a lot for arapet swallow arapet 가 삼키기에는 그건 너무 많은 것이었지만 swallow 삼켰다 he did 한조각 한조각 다 삼켰다 이렇게 되는거죠. whether the israeli and palestrian representative 대표들이 홀 상문적인 협상 마드리드와 워싱턴에서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위에 장무적인 협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간에 있습니다. 인것 같다. they will find each other 서로를 발견해서 만나서 대화를 시작한 것 같다. 이런거죠. it to go while 좀 걸렸지만 find each other they did 그들을 서로에게 대할 수가 that is why the american role in middle east diplomacy 중동의 외교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has never been the same since 마드리드 이 사건 이후로는 같지가 않았다는 거죠. put simply 이렇게 과거 분사로 써도 되고 간단하게 말하면 마드리드는 got the Arabs and Israelis 아랍인들과 이스라엘인이 넘었겠 목적 오버 저 서로를 직접 서로와 직접 서로를 직접 다루는 거 결코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장애를 뛰어넘게 했다. once they over that 허를 그 허들을 장애물을 넘고 나자 they always find ways to communicate directly 필요하면 직접 의사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게 될 것이었다. 이런 거죠. 치어즈 건배 하더니 쓰러지고 그 위드 고문 그 다음엔 with his face landing 얼굴이 음식 앞에 꽉 꼬꾸라진 거죠. they wipe the food pike space 파이크의 얼굴에서 음식을 닦아내고 무 into guest room 넣어서 put him to the bed 침대에 놓았다. 베네첼트 is medical 의학 건강 상태를 살펴봤고 and then give the patient 환자에게 a new dose of 몰핀을 놔주었다. so he would sleep the next day 다음날까지 잘 수 있도록 그때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앞에 나와있는데 그걸 위치로 받은 거예요. 분리된 관계사라고 해요. 분리된 관계사 관계자는 원래 연결하는 건데 이렇게 upon death 옛날같은 그렇게 하겠는데 upon which 하고 연결하죠. 베니와 다른 사람들이 닭요리와 군통감자들을 즐길 수가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그거를 즐겼다. enjoy they did 이트로 쓰는거 아까 설명했었죠. 더 치킨 지금도 단수로 정말로 맛있어. 줄리어스는 프레이즈 음식을 칭찬했고 그들 모두는 맞다 그랬다. never 이트로 더 맛있는 더 맛있는 걸 먹은 적이 없다고 what was secret 비밀이 뭐였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a 들어갈 단어 bc d 들어갈 단어 e 들어갈 단어 it 였죠.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전부 d d 였고요.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 우선 phasen phasen f 발음이에요. h가 있으니까 후 이렇게 발음이 됐겠죠. 이 h가 있어서 뭐 꼭 암튼 지금은 f가 발음이 되는 거예요. phasen 꽝 이라는 건데 이게 ph가 phasis 라는 거예요. phasis 강에서 이 phasis 강 쪽에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서쪽에는 업자가 동쪽에만 있었던 건데 이게 코커스 쓰이는 강의 이름이에요. phasis 가. 이게 라틴을 거쳐서 고대 브로에 가수면서 p 발음이 f 발음이 스페링도 f 로 바뀐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중세 영어로 보면서 ph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리오니 강이라고 하는데 알 건 없지만 어쨌거나 파시스 강에서 유래된 세례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꿩이라고 하는 거죠. phasin phasin 그 다음에 ph가 없어요. 이거는 phasin 혀를 입사 혀하고 입술을 가까이 하면 phasin 이렇게 되는 거고 f가 발음이 될 때는 입을 터뜨리는 거죠. phasin phasin 제가 발음을 잘 못 해요. 원칙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페그스가 시골지역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골지역 출시니까 시골뜨기 시골에서 하는 사람이 뭐겠어요. 농민 뭐 이런 뜻밖에 없는 거죠. 어렵죠. the advantage of a a a 가 갖는 b 에 대한 장점이죠. 명사 구조와 치킨 닭 병아리 닭고기 그러죠. 특이하죠. 닭하고 닭고기가 같으니까 이듬히 보통은 애송이 또는 개지배 이런 치킨 치킨 게임 이라고 그러죠. 누가 업체 시합을 하는 거죠. 이것도 다 게르마니 거원 이어서 게르마니 거원은 고대 영어에서는 CYCEN도 적고 네덜라운드 홀스는 키에끈 독일에서는 쿠치 쿠치켄 쿠치켄 영어에서는 칵 그렇죠. 닭을 수탁은 칵이라 그러죠. 암탁은 헨이라 그러고 근데 닭은 닭은 치킨도 되고 칵도 닭이 되지만 닭이라던가 병아리 어린 것을 치킨 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는 닭고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스크가 청형 동사니까 슈드 원형 써야 되는데 웨이트가 뒤에 따르니까 여기서 웨이트 써야 되는 거예요. 밑에 쭉 VP 선행 동사고의 선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좀 뭐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쓰인 되는 거예요. 동사고가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이 뭐 이렇게 쓰이냐 그러죠.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이게 성문종합영어에도 이런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근데 옛날 책이니까 맨투맨도 그렇고 성문종합영어도 그렇고 이게 동사고인지 성문종합영화나 맨투맨에서 말하는 동사고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여기 VP 법 프레이스 동사고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아카데미 토플 정도 가야 선행이 조금 나오고 동사고가 또 뭐 구구전문법의 동사고 구구전문법은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렇지만 조금 나오죠. 대학교 수지니까 지금 아카데미 토플 보나요. 조금 낫기는 낫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 해놨으니까 여기 현대문법 현대문법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cray